안녕하세요. 저는 리입니다. 저는 크리스티입니다. 이 영상에서 한국인들을 인터뷰할 때, 그들은 페로를 의해하는 것과, 그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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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. 스페인어인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은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? 스페인어? 와우 아니요 페루 음식이나 관광지에 대해서 들어보신적 있나요? 페루 마추픽주는 들어왔고 음식은 자주 들어왔어요 음식은 잉카콜라 들어봤어요 저희 큰아이가 스페인어를 전공해서 세비채 맛쭉쭉쭉 잉카콜라 들어본 것 같아요 라스카나 후스코 그것보다 청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아요 세비채를 합정? 거기서 먹었어요 페루하면 생각나는게 있나요? 음..잘 모르겠어요 진짜요?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하철에서 페루음악 공연하네요 어..잉카와 마약명 이런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음.. 멕시코랑 비슷한 것 같아요 페루가 어디 있죠? 라스카 거기 한번 티비에서 봤는데 가보고 싶었어요 취향이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이 영상이 좋아서 구독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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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음.. 음.. cuando yo no sabia hablar muy bien español yo estaba caminando en la calle y entré a una cafetería para comprar el té frío luego yo le dije a la chica de la cafetería yo te quiero yo te quiero ella se asustó y yo estaba pensando 고맙습니다 도